예 다같이 일으셔서 고제창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! 나라를! 교회를! 나라를! 감사합니다. 우리 홀리파우처님과 전도사님이 문재인 아버지 이름이 문재인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우측에 보면 별을 세다 하고 있고 나도 별을 보러 가지 않을래 있는데 지금 이 우주에 우리가 보는 별 있지 않습니까? 저기 가면 별이 없어요 얘기가 썰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왜냐면 가면 빛밖에 없습니다 빛밖에 그냥 옛날에 사라진 빛 지금 빛만 보고 있는 거예요 빛만 오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가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별을 보러 가지 않을래 이기 때문에 이게 쓴 사람들이 우리 아빠와 친구를 가면 하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가끔 믿었습니다 우리에겐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그 무사히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살았다 우리 고기를 살았다 シード 교회를 이 땅에 빛나 교회를 교회들에게 교회들에게 우리 사여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받도록 우릴 사여하소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